우리 분들이 몇 친명이 수직한 투표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결과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NC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받아주겠다 가장 큰 침입하고 트로피 대단하고 손이 빠져있습니다 전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내렸습니다 혹시 가다가 누워서 그런 일이 많고 아침에 가고는 꼭 고안해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물어주세요 고정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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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비싼 일이었어 고정서는 무슨 일이야 고정서는 무슨 일이야 김태훈이 무거운 거죠? 네 브라보 고정서 예 무거워서 깔때 좀 조심해야 돼요 다음은 김동완 선수 고구마 떼가려고? 고정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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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 찍어야 돼요 기사 앞에 보면 마감이 지금 어디 급하지? 보시죠 없습니다 고정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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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팬들 분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NC 다이노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정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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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서